동두천시는 지난 6월 28일 제18회 청소년미술대전 및 제31회 청소년백일장, 제20회 시민백일장 시상식을 가졌습니다.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시상식은 지난 5월 16일 수요산 야외음악당에서 동두천예총회 주최하고 문인협회 동두천지부와 미술협회 동두천지부가 공동주관하는 제31회 청소년백일장 및 제18회 청소년미술대전에 참여한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청소년미술대전 수상자 44명, 청소년백일장 및 시민백일장 수상자 59명에 대해 시상했습니다. 청소년백일장에서는 산문부문의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박아은, 은문부문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이재욱 학생이, 청소년미술대전에서는 유치부 부문의 신흥유치원 김지후, 중등부 생연중학교 유연우 학생이, 시민백일장에서는 정소영 씨가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. 인정하지 싶 состо지 197 연구설의 한국문화영상고등급